제주 집 근처 바다 산책 금능 해변 해수욕장 바람이 엄청 부네요 제주암은 역시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별로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가족들도 있지만 연인들이 제일 많네요 외국 관광객들도 있고요 멋진 추억을 만들고 계신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연인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보기 좋습니다 여기는 협제해수욕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협제해수욕장 걸어가는 곳에 야자수하고 산책하기 딱 좋은 장소네요 너무 이쁘네요 외국에 와 있는 기분 같네요 제주도에서 외국 풍경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캠핑카도 여기 있고 차를 세워놓고 풍경을 감상하시는 관광객 여러분들도 눈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하늘도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요 야자수가 멋지게 쫙 잡고 있는 야자수 멋지죠 여러분 혼자 이렇게 딱 걸어가기 딱 좋은 장소죠 언젠가 만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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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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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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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